정말 직접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긴장돼서 떨리지만 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엔진 분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엔진 여러분들 저희가 첫 팬미팅 이제 N커넥트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요.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퍼포먼스 마음껏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마지막으로 정원씨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오늘 이제 서울 가요대상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좀 이따 무대 정말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N-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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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으로 나와주세요.